자 우리 김씨 자손나비야 어찌 됐든 저찌됐든 온 것도 뭐냐 하면 본인 자체가 가물에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티격이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맞은 맞다 틀림틀다 얘기해요. 겁나 조심한 척하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지금 서른아홉 수가 됐지만 서른하나부터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불고 서른하나부터 자꾸 일하는 데 있어서 불고 사람으로 불고 그런 수가 그전에도 아예 없다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30대 들어서면서부터 본인이 인간의 환란이라든가 직장 여립에 있어서의 그런 환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야. 직장 다니는 데 있어서 사람의 환란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자꾸 부딪힘이라든가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수준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래서 30대는 본인한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다니고 이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자꾸 직장에 편안하지 못함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근전의 환란도 같이 들어있고 직장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근전의 환란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 우리 어찌됐든 어찌됐든 30대를 잘 넘겼으니 고생했다. 응? 왜? 어찌됐든 풍파는 겪어서 내가 마음의 인간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응? 그래도 이 곡이 거의 끝나가니까 고생했다고 하는 거야. 거의 끝나가요? 본인을 봤을 때 서른아홉이지 서른여섯 네 서른여섯에 관제 없었어요? 관제라는 게 어떤 소송 같은 거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근데 관제가 들어있었던 걸로 보이거든. 관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법원 가고 경찰서 가고 뭐 이런 건 아니래도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크게 배신 수라든가 이렇게 사람으로 아픈 수가 굉장히 30대 중반에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풍파가 참 남다르네. 내가 어떤 그런 머리는 있어. 그래서 항상 일의 머리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 수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라든가 처우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씨 자손아 지금 뭐 일은 하고 있어요? 어 아니요 지금 아르바이트랑 이제 프리랜서로 그냥 재택근무를 조금 하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진 않아. 특히 작년 수부터 특히 더 그래요. 네 맞아요. 작년 수부터 내가 내 일을 두고도 내 능력을 갖고도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네 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네 네. 그래서 지금 정처 없이 떠드는 형국이고.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네. 답답해서 여기로 온 거고. 그렇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 김씨 자손은 어떠한 내 일에 있어서 능력. 네. 나의 값어치를 알아줄 사람. 네. 회사. 네. 이게 필요한 거거든. 맞아요. 연애고 뭐고 개풀이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렇잖아. 네.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에 자리 편안한 거. 내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줄 거고. 네. 이런 걸 찾는 거잖아. 네. 내가 고생 다 끝났다 했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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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직원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서 그런 생각까지 간 거긴 한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혹시 몰라서 그냥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자격증 공부를 한 게 있는 타로카드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 견해론 그런 거는 어떻게 보이시나 가물이 있다고 처음 첫마디 얘기했잖아 저쪽부터 눈치를 봐 가물이 있다고 했잖아 가물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가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 맞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어떠한 집안 자체의 신의 줄기가 완연하게 들어와 있고 하지만 본인이 그런 쪽으로 업으로 돌렸을 때는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 본인은 재주로 기술로 먹고 자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미삼아 타로 하는 건 괜찮아 뭐 오늘의 운세에서 내 운세로 타로로 뽑는다든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본인이 그걸 주업으로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뭐라 하지? 멘붕이 온다고 해야지? 가물 있다고 했잖아? 보통 가물은 아니야 신이 받을 가물은 아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 취미생활 호기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내 기술직 전문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내 30대 고생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 고생의 끝이 보이니까 고생의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가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평생을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란 말이지 일해서 흐를 놓으면 안 돼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오고 내가 한 만큼 돈이 들어오면 사주거든 그거 면심하시고 한 만큼 움직이니까 난 시발 존나게 족바지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함의 생각을 해 일을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김씨 자순나비는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뭔가 일의 자리는 들어와서 지금도 여름이긴 하지만 여름에 일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가고 있어 그럼 괜찮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내가 한 만큼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내 어떤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맞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막말로 나도 그런데 내가 문장직거래 잘하고 있는가 이 생각 안 하고 살진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끝자락이 보이니까 어떤 일 자리를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어찌 됐든 내 능력이라든가 내 어떤 그런 일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나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로 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직업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안 풀렸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직장을 예전에 생활을 할 때는 정말로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들었고 제가 특히나 여초회사 같은데 다른 그 기싸움에 절대 제가 이길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여초회사는 뭐예요? 여자들 바글바글 하는 거잖아요 고마워 그런 것도 알려줘요 제가 그런 데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오히려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지면 젖지 막 기세등등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사장님들한테 이쁨 받는 막 그런 것도 제가 잘 못하는 성격인데 앞으로는 그때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얘기했잖아 예 한 얘기 또 하게 하지마 저는 왜냐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이거 다 얘기했잖아 사람 때문에 뭐 일의 능력도 못 받는 것도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거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당연히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아까 있잖아 일 잘한다고 능력치만큼은 내가 화제를 하고 능력보다 더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자위반 타위반으로 나온다든가 내가 튕겨져 나간다든가 이거는 당연한 거야 끝났다고요 아가씨야 다행이네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어찌 됐든 저찌됐든 뭐 타로 배우고 어쩌고 됐어서 니가 가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배워보고 저런 것도 배워보고 그런 호기심은 있을 수 있어 거기에 너무 전념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재미로 취미로만 하겠습니다 재미로 취미로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직장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몇 살? 그 친구는 이제 93년생이요 은하 연아야? 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연상은 없더라구요 93년생? 닭띠 닭띠 개인생? 송씨가? 하씨 네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너무 받아주지만 말래 싸우라는 건가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너무 오냐오냐만 하지 말래 본인이 안 그런 거 같은데 자 우쭈쭈쭈쭈쭈 이게 이것만 다 오냐오냐가 아니야 음 어? 그래 자기 뜻대로 해 어이 그래 그래 이 얘기가 오냐오냐는 소리 그 뜻이 아니라고 네 어? 자 조금 보면은 안 그런 듯해도 이 하씨 라는 사람이 남자가 조금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네 뭐 드러나진 않지만 네네 어쨌든 저질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네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네네 그냥 연애만 해 결론 내리자면 네 어? 음 그닥 좋은 인연법은 아니다 음 응? 너무 휘절리지만 말을 해 네 네 내 입지 우쭈쭈하고 뭐 뭐 어쩌고 저쭈고 해서 뭐 이거 다가 아니라고 네 어? 네 그니까 뭐 뭐 관리해주고 뭐 하는 거 있어서도 어? 내 페이 제대로 받고 어? 그런 거 하라구요 네 어? 네 네 공사하지 마시구요 네 아시겠어요? 네 평온한 듯 해도 평온한데 왜 그럴까? 그런 얘기를 왜 할까? 하는 얘기를 얘기해줄게 네 지금은 어쨌든 연애 기간이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사이야 결혼은 현실이거든 네 그랬을 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둘이 결혼했을 때 네 본인 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이라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거든 네 그거를 본인이 감내하고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다가 하면 결혼해 근데 그거를 아마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본인이 응 응 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딱 연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결혼의 짝은 아니고 응 본인이 아직 결혼혼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 솔직히 얘기하면 서른아홉이라는 게 많다면 맞고 적다면 좋겠지 나도 마흔 중반에 결혼했는데 뭔 소리여 어? 내 인연법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인연의 짝을 짜져서 결혼하는 게 다시 늦더라도 나이가 늦더라도 굳이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 자신이 있어? 어? 응 자꾸 충돌이 생긴단 말이야 결혼하게 되면 더 지금은 발짝 버튼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안 건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네 그런 거 생각을 하셔 딱 연애까지만 생각을 하셔 알았지? 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우리 그냥 그만 만날까? 이렇게 말이 나올 법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수월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뭐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 헤어지라고 했으니까 헤어져 근데 이거는 되게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아 그런 저기 있잖아 여쭤봤지만 제가 어렵네요 지금 보면은 인연의 끈이 다 되긴 했어 둘이 뭐 뭐 발짝 버튼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냥 뭐 딱 집어선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연의 끈이 다 됐으니까 그런지 말어 알았어요 끝 됐나요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참고 살았네 일하는 데 있어서 됐죠? 네 네 네